자 오늘 2016년 6월하고 18일 우리 김숫자환자 선생님 한창희 여사님의 구연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4부쇼 이어집니다. 아버지 꽃 하나 던져나주시고 꽃 던져나주시고 한 번씩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긴 머리 따뜻어 응이녀 꽂으시고 옥세치마 차려입고 사뿐사뿐 걷으시며 천사처럼 고고왔던 우리 어머니 여성남매 왜 고를까 진압은 졸라내고 가시나 그 헤쳐가며 살아오셨네 해지로 기도시며 긴 밤을 지새우는 어디선가 부엉이가 울어내면 어머니 울어내면 울어내면 우리 아버지 오늘 개탔네 개탔어 이쁜 새깨이 늘어나서 안하실지 저놈들이 평소에도 매일마다 새롭게 늘어나서 안한 한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오늘이 구인하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미운 밤의 친구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마음이 화내셨네 우리 어머니 여섯 남매 자신격적 남장을 못 이루고 아쉽게 삶을 넘어 살아오셨네 정말여 사실은 줄 알았었네 변하실날 일하지도 멀지 않아서 어머님은 울어갑니다 건강하시고요 어머님은 울어갑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도 아무도 우리 아버님의 무의잔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 끝나놨어 그냥 다 끝난거야 근데 시간이 남았냐 이렇게 끝났어 그냥 다 끝난거야